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오전 5시 12분경에 일본 이바라키안 북부에서 3.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0km 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이곳입니다 이바라키안 북부에서 또 지진이 난 이런 최악의 상황에 일본은 지금 백신 접종률도 1.1% 뿐이 안됩니다 OECD 최합니다 백신 개발도 지금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스가 총리 내각이 준비 부족이 너무 많은거에요 지금 올림픽에 대해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것도 준비 부족이고 지금 팬덤믹에 대한 것도 준비 부족이고 지금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싱가폴, 한국에도 지금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나 태국에는 우리가 지금 약간 앞섰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나라의 총리가 할 소리입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저녁 식사 거절 당해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고 왔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가 이런 식의 어떤 정상회담을 하려고요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딴중을 또 거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아시아에서 먼저 아카데미 수상을 한 먼저 수상을 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또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또 창피합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왜 거짓말이냐면 실제 받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아시아의 여배우가 일본 여자분인데 우메키 미오시라고 받은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아니 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그분은 미국인이고 그분은 일본계 미국,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윤여정 배우는 한국 사람이고 아니 왜 이런 거 가지고 독도가 가지고 또 스카 총리가 또 뭐라고 했다 나 정말 올림픽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냐 없냐 지금 개최되냐 될 수 없냐 없냐 지금 비상사태 선포했죠 지금 팬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왜 또 그 대만 얘기는 정상회담에서 꺼두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또 지금 중국하고 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한국도 중간에서 좀 피곤하잖아요 스가 요시대 총리님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이 들으시도록住 좋아요는 더 많이 받았는 상태입니다 좋아요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이 어떻게 되니 좋아요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냐